캬 헬까 보다 갈까 보다 그 애 소리하는 걸 듣고 무조건 서울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 국극이라고 알아? 머리 끝까지 쭈뼛쭈뼛 서는 것이 심장이 자꾸 볼렁거려 내가 국극을 하고 싶어 우리 엄리손에 죽는 안이 있더라도 그래도 할라요 넌 자격도 없으면서 문옥경을 등에 업고 여길 들어왔어 나는 나가 솔찬이 한다고 생각했는디 우물쏘 개구리였구만 시장바닥에서 노래 팔다온 너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마 이런다고 나가 쉽게 물러날 줄 알아? 니가 갈라는 그 길 끝에 뭣이 있는지 아냐 윤정연은 다음 공연에서 자멸할거야 스스로 널 증명해보여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아까 뛰어든거야 이제부터 두 눈 똑똑히 뜨고 봐라이 내가 뭘 어떻게 해내는지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